세명약국 가자 아래안거리 자 여기는 남포동의 세명약국 골목에 나와있습니다 이쪽에 뒤로 충북 김밥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옛날엔 고무다라야지만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되게 그 딱 먹기에도 분위기도 좋고 저희가 이런 골목 되게 좋아해요 부산오면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이쪽에 옛날분이 우리 가는집이 있는데 시장은 항상 언제나 사람사는 냄새가 나죠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포장? 여기 먹어야지 어디갔어?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모네 아줌마 기억하시죠 이거 앉아볼게요 봐봐 이거 맛있어 이거 원래 통영이 원조인데요 통영보다 더 맛있어요 이거 원조찌가에서 먹어볼까 사진 한번 찍고 있어요 사진 사진 찍었죠? 네 여기 우리 옛날에 왔을쪽에 빵 사갖고 와갖고 이모가 기억해갖고 대전에 못들려다 와서 빵은 못사왔어요 그냥 빵 한번 사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못들렸어요 이번에 또 다음에 사갖고 다음에 사갖고 왔는지 못찾아 못찾아 자 먹어봅시다 지금 많이 지금 상당히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지금 도착 새벽 4시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힘에 타고 와서 기차에서 기차역에서 부산역에서 약간 한 시간 뭐 잠깐 정리 좀 하다가 다섯 시에 돼지국밥 먹고 강완리 갔다가 범일동 매운 떡볶이도 먹으러 갔다 오고 예은 떡볶이 먹은지 얼마 안됐어 예은 떡볶이 먹은지 얼마 안됐어 그런데도 이거는 맛있어 똘녀님 병아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병아리? 누구? 병아리 안시린님 어서와요 야영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저희 발 내키는대로 그냥 바람 따라 구름따라 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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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리 배가 안풀어서 따뜻하고 바람이 안풀어서 따뜻하고만 바람이 안풀어서 따뜻하고만 팔팔실라님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시츠대님 하이 맛있다 아 부럽네요 전에 여친을 빽빽 행하다가 여친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재우고 싶냐고 욕 더 먹었다구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어 유소니 물주님 어서와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어 길바닥에서 재운다는 소리를 어휴 혼자 길바닥에 재운거 아니야? 네 어머니 어서와요 아 저걸 먹네 맛있어 이거 솔직히 이거 서울 쪽에서는 먹기 힘들죠 이런 충무김밥이 없어 그치? 다갈치시장 아니고 여기 충무김밥 골목 그냥 부부에요 말주주말 전국토 캠핑여행마송 지난주 포항 이번주는 부산에 온거에요 기차여행으로 빽빽길 서울은 짝퉁이예요 서울은 짝퉁이예요 짝퉁무김밥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주워서 맞았고 여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되게 오래됐어 단속했으면 벌써 했지 여기 시장인데 무슨 단속을 해? 음 자리세내고 하는거였죠 음 어 백설님 어서와요 어 맞아 세명이 아프고 골목있는데 세명이 아프고 골목있는데 아시네 맞아요 그게 맞아 정별리님 어서오세요 정별리님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몰라 2천원? 3천원인가? 네 부부고요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서 안 추워요 지금 현재 캠핑이 좋아서 캠핑 방송 만들고 있어요 이거 방송한지 1년 좀 넘었고요 어 지금 58번째 출전인가요? 오십.. 방송하고 58번째 이모 오징어짐 넣어주세요 밖에 먹는 사람들 많아요 저거 쫙쫙 깔렸어 근데 카메라를 비추면 남들 먹는데 그러니 못 비춰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아요 지금 주워 앉아서 먹고있어 이쪽은 거의 끝이 없고 저 반대쪽에는 쫙있어요 아 패딩 이쁘네요 우루수고함에 버려주시면 안되나요 주워가게 안돼 부스다운이야 아 여기 카드 넣지 안되시장은요 현금이에요 여기 현금이에요 여기 아 현금 시장은 저기 무슨 공점인데 뭐? 응? 음? 음? 멀티르님 어서와요 감사합니다 멀티르 맞아 멀티르 아 이거 몇개야 아닌것같아 팀원이 안될냐고 안되지 어 면도날 카팅님 어서와요 어 면도날 카팅님 어서와요 흥련님 헛소리하는 애들 싹췩 싹취네 오늘 상품권 안돼 뭔 상품권의 시장에서 남자분 여기 또 뭐 맛있는 곳 있어요? 유부동은 왜 안먹어요? 유부동? 유부초밥? 유부초밥 말하는거에요? 밀면? 아니 밀면은 샛 밀면은 먹었는데 밀면은 두 번 먹었는데 별로 한참 기다려서 먹었는데 가야 밀면 주워서 먹었는데 원래 우리 입맛에는 안맞았어 잘 먹었습니다 조만간 또 올게요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아? 다들 사진 많이 찍으시네 자기소? 사진 찍자 기다리면 찍고 응 그리고 길을 좀 보여주면서 너무 얼굴 두리두리 어 알았어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저기 서 여보 거기 노란색에 여보 노란색에 쓰는거야 노란색 노란색 여러분들 꽃뿐이네 찍어주세요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자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꽃뿐이네 유부동 한번 가보세요 유부동 당면이 당면도 먹어야 된다고? 헐 여기 이건데 이거 말하는거야? 마시게 하세요 맞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판매해요? 네 한그릇이 4,000원입니다 한그릇 먹어? 어 한그릇 한그릇 주세요 네 덕분에 선물입니다 자리 잡자 여기서 먹어도 되는거죠? 네 여기서 먹자 4,000원 4,000원 한그릇에 할매 6,000원 4,000원 빨리 계산하고 배낭매낭 오빠야 빨리 가져가라 네 가져왔어요 약간 어떠냐 하면 어 어묵이 어 약간 달아 단 느낌도 나요 야 우리도 인자하고 가자 KBS 근데 왜 전자식 저기 이제 지나가는거 계속 딱딱 찍는거야 계속 저거 돌아가면서 해갖고 사람들 변화하는거 있잖아 나 할때 찍지 않았을거야 저거 할때 찍혀야돼 계속 저렇게 넣고 변화된거 이제 딱딱딱 하는거야 국제시장에 뭐 사람도 오고 우와 우와 철자로 지나가고 가는다고? 우와 예쁘다. 벌써 겨울이야. 크리스마스 금방 오르네. 엄마! 엄마! 어디 안 돌아가? 아까 내가 셀카모드 할 때 잘못 봤는데? 마이크를. 가자! 응. 날씨가 좋지? 응. 뽑기 한 번. 뽑기 한 번. 어떤 게 많은지 한 번 봅시다. 이런 거 하나 정도. 어느 거 뽑을지? 이쁜 거. 뽑기? 짱구. 어 얘 귀엽다. 어 얘 귀엽다. 여보. 고양이. 좀 짧게 해줄게. 보자 마. 그냥 부시면 안 되냐고 유리? 보자 마. 보자 마. 보자 마. 보자 마. 여기에요. 제가 한 거. 프로. 보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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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으로 정확하게 한번 반을 봤으니까 핫도리에 열받아서 열판 정도 하실 듯 만원으로 뽑아볼게요 가방이 무거워서 가방 내려놓고 아래 잡았어 근데 내는게 아니야 빠진다 빠진다 이거 봐 이게 근데 이게 요령이 있더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가리 잡아야 될까? 중독이라고요 그냥 만원 다 훅당 날라가는데 대가리 좀 잡아요 잡았는데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봐 떨어지네 대가리 대가리가 무거운가봐 아 기술이 아니라 랜덤으로 힘주는 판이 있대 대가리 아 얘가 벽으로 너무 못떴어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오케이 뒤집었어 여러분들 작전 내려냈어 뒤집었어 아 예를들어 아 예를들어 삼시판에 한번 올라온다고요? 심했는데 안 돼 다리쪽을 에이 아 얘가 지금 약간 공간을 뛰어놔 목부분을 잡아야 안돼 목부분을 아 그래? 요즘 그렇게 바뀌었어 가까이 찍어 꼭 좀 만해 아 이거 걸릴 것 같은데 목이 아니잖아 엉덩이잖아 됐어 이제 딱 좋긴 했지 역수 잘 나왔어 작전대로 됐어 몇 번 남았냐 금방 끝나겠는데 아 겨드랑이가 그나마 강건이라고 그렇지 아이고 다리에 걸렸어 오 잡았다 아이고 이씨 이거 뭐야?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야? 힘주는 판이라 또 걸 줄 모르면 못먹는데 직원님 어서와요 걸렸어 걸렸어 목 딱 걸린 것 같은데 웃기네 대가리 떨어진다 아 됐어 이 정도 자 이제 넘어오기만 하면 돼 걸담만 하면 돼 내가 봐서는 힘들겠다 월담만 하면 돼 월담만 하면 돼 만원으로 뽑으면 돼 어? 잡아 야 이건 아닌데? 그죠? 그냥 놔버리지 나면 다 부졌지? 창렬하다 이거 놔버린거 아니겠지? 잡기 싫다는거지 어? 그렇지! 나이스!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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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뽑아줘야 되는거 아니야? 진짜 나왔어? 우와 우와 진짜? 웬열 웬열 뽑았네 귀하또 웬일이여 야 모가지 낑겼다 벌써 모가지 낑겼다 여기서 안나오는데? 모가지 낑겼다 우와 대박 이 정도는 누가 좋아 몇번 했어? 몇번 해? 와우 구실해 세 번 남았어? 세 번 남았대 우와 더 봐요 친구 하나 뽑자 또 자 친구 하나 뽑자 보여줘 보여줘 자세하게 보여줘 귀여워 인형 저 내려놓고 해 친구 하나 뽑아볼까요? 귀여워 이거 사면 만 얼마일거 같은데? 그럼 이거 이미지 있는거잖아 유명한 애 아니에요? 캐릭터? 유명한 애 정품이야 이거 디즈니 진짜 핫덩님 닮았다 얘 오빠 닮았어 쟤 눈 풀린게 딱 오빠인데? 먹고나는 애 어깨 닿고다리야 어깨 닿고 다녀야지 어깨 닿고 다녀야지 어깨 닿고 다녀야지 어깨 닿고 다녀야지 랜실행이야 랜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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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주라 이 swag 색 잘 어울린다 얘가 어떻게 걸어 얘가 어떻게 붙여있어 진짜 웃지 않네 연실행이야 랜싸라 엔슬라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